반갑습니다. 부하 퀘스트 혈연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설종된 정찰들와 언어속 명칭성이 있는 퀘스트이고요. 위치는 휴식의 집과 주둔지 사이에 보시면 가는 길에 릴브가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말을 걸어볼게요. 방금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선택지가 원래는 없는 선택지인데 아까 그거를 깨서 추가가 된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머니가 가슴이 아프시겠죠? 2번으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내 son was no scout. I require someone's help to find Herodobirth, or his body. Coin is no object. What's your son look like? Unlike others, easily distinguished. In all Nilfgaard's army, I do not think there was another with his mane. The color of fire. A red-haired Nilfgaardian? His father hailed from Mag Turga. Folk have like complexions there. My son inherited this trait, and others, from his father. May I count on your help? Do my best to help you. You will not regret it. There is nothing I would not do for Herodobirth. Remember this. I'll ask around, see if I can learn something. My servant strove to do the same. He drank with the soldiery in the mess, but met no one from my son's company. It is as if it has ceased to exist. You must speak to the quartermaster. He is dismissive of me, but he will be more candid with you. I can feel it. A mother feels these things. I guess we'll see. Let's go. I'll find my family. Go! To be honest. 턱 그럼 들어가볼까요? 잘 주차했구요 굉장히 심지가 불편한가 봅니다 아까 저희가 실종된 정찰대에서 포로들을 어떤 식으로든지를 다 추궁을 해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심지가 불편한가 보구요 돈을 내도 되구요 액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한가 보기엔 액數가 없다고 해요 완전히 겨우가 없을 때 군사의 길은 흐름에 지향을 사라진 훌 salah 여러분은 흐름에 지향이 참여해 연장한가 보기에 나은 델일이 더 관심이 지请 야시에서 으 nelf가를 올 때 또는 다가가 죽을 때 여름에 learn적 결과도 있어도 제가 통해서 다가 죽을 수 있는데 наход기 간이 깊은 아가 다가 죽을 때 좌우는 나를 죽이 주차가 잘 되어있네요 자 사이드 다시 풀고 우리 크로데 베르트 씨를 찾으러 가봅시다 빨갛고 빨간 머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길고 수치 많다 했습니다 풍성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우리 크로데 베르트 씨 한번 만내러 가봅시다 왠지 또 익사츠가 나올 것 같죠? 후엔을 써주고요 기롱을 써주고요 음차가 싸우는 모습을 생각했는데요 킹덤에 보시면 등이라는 왕기의 부관인데 싸울 때 보면 거미 피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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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가는 적분들을 다 쓰러트리는데 참 위처를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피리릭 피리릭 돌면서 몬스터를 잡기 때문이죠 그냥 그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키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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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빨간 머리카락을 한 우리 포로데 베르트 씨를 찾아 봅시다 결제가 야리고 우리 가문에 제가 큰 수치를 가져왔다는 때문에 고기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호대를 실망시켰습니다 진실의 순간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타령을 했죠? 진실된 마음으로 편지를 썼구요 H 타령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진실을 알려드리러 어머님께 돌아가도록 하죠 로치가 어찌보면 참 사실적인 그래픽인것 같습니다 모션그래픽이요 사람을 얼굴로 쳐버리고 오네요 아멘 진실 아 지정 나의 삶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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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셔서 편지를 전해줄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뭘 선택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희가 입니다. 어머니, 이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제 이름으로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jeg, Senhor, 지속이 나고 싶다. 나는 아니여생이 기쁨을 감수하라. 이곳은 뇨가를 부르기 때문에 계속 불가능해. 아직도 남은 뇨가를 지키고 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짓을 지켜주지 않았는데, 이곳은 이곳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곳은 뇨가를 다닐 지켜줬어요. 뇨의 잊지원인의 능력이... 너희는 뇨가 도움됩니다. 내게 신금을 받는게... 내게는... 이렇게 해서 헤럼 퀘스트 완료 했구요 참 전쟁이란게 사람을 이렇게 황폐화 시킵니다 그는 심성이 참 고운 사람이었던 것 같구요 하지만 군인은 그래서는 안되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